가수 비가 제작한 7인조 보이그룹 사이퍼 멤버 일부가 활동을 종료한다. 사이퍼는 2021년 데뷔했다. 가수 비가 설립한 연예기획사 레인컴퍼니가 처음으로 제작한 보이그룹이다. 레인컴퍼니는 멤버탄 태그 도한원은 이날부로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3명은 개인활동을 이어가며 추후 새롭게 팀을 재편해 활동할 예정이다. 레인컴퍼니는 오랜기간 충분한 논의 끝에 멤버들의 개인적인 사유와 의견을 반영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는 직접 전폭적인 지원과 홍보 활동에 나섰다. 비는 사이퍼가 잘되는 길에 내 사활이 걸려있다며 어릴 때 나를 보는 느낌이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 왜냐하면 나도 수없이 오디션을 떨어졌고 그때 진영이 형이 내 손을 잡아줘서 이만큼까지 올 수 있었다. 나는 그 친구들이 스스로 밥을 먹고 살 정도로 자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사이퍼에 얼마를 투자했느냐는 말이지 한 채 날렸다고 말했다.